체육시설이 풍족하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학생 안전이나 관리 부담을 이유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주 평화중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수업이 안창입니다. 수업시간 이후에는 지역주민 중심의 동호회가 쓰고 있는데 학교 덕분에 20년 가까이 활동이 가능했다며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해마다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운동장 역시 학교가 끝난 뒤에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 안전과 관리 부담을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최근 주민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기로 해 변화가 기대됩니다. 달라진 규정은 3가지입니다. 먼저 그간 분명하지 않았던 미개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이나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다소 애매했던 기존 미개방 사유를 학내 행사나 시설 공사, 학생 이용 등 서너 가지로 목박아 그 외에는 모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모호했던 이용자 의무와 책임을 전원 차단과 문단속, 청소로 명시하고 이용 중 발생한 화재나 사고의 책임 대상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한 후에 개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도 안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시설 사용료는 기존의 3분의 1 이하로 대폭 낮춰 주민의 부담을 줄였으며 이로 인한 학교의 재정 부담은 본청이 따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폐쇄으로 TV나 안전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은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간 다양한 이유로 사실상 기피되어 온 학교 시설 개방이 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